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출발하는 서비스 안준영 봤다니 더 기본기 연습에 상당히 충실해 안준영 바깥쪽 커스 3 대 1로 앞섭니다. 김민호 3구 3구 백핸드 길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결 김민호 직선 서비스 긴급 이제 한점 차가 됐고요 안준영 동점 찬스 동점으로 갑니다 다음 공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안준영 5승 11패에 김민호를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안준영 양선수 멀어집니다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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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의 경기와 똑같은 선수 포진입니다 엣지 3구 3구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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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5구 4구 4구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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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옹 네트 타고 넘어옵니다 어허어억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백핸드 강 안준형의 하지만 워낙 김민호 선수의 집중력이 좋습니다. 지금 뒷걸음질 바나나 플립 그렇습니다. 김서비스 반 안준형 플립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세븐 올이 됐습니다. 안준형의 역전 찬스 삼고 길었습니다. 동점 11분득점 서비스 바나나 플립 살려냈고 낮은 공을 올립니다. 높은 탑점 끌어내리면서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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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